저는 오토바이입니다. 저희 주인님은 언제나 안전에 신경을 쓰죠. 신호를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규정속도를 절대 어기는 법이 없어요. 보도나 인도로 주행하는 일도 없고 요리조리 차선을 바꾸는 적도 없어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출발하기 전에 꼭 안전모와 무릎 보호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한답니다. 이륜차를 운전하는 많은 분들 사고의 위험은 늘 있지만 우리 주인님처럼 안전을 위한 기본 수칙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해 주세요. 국민생명지키기 캠페인은 TBS 서민금융진흥원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현장님, 거기 있는 천막 좀 던져주세요. 아니, 자네 거기서 뭐하는 건가? 아, 여기 이 물건을 싣고 가려면 천막 씌워야 하잖아요. 큰일 날 소리! 어서 내려와! 어서!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 천막이나 비닐 씌우는 작업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추락할 위험이 있죠. 덮개를 씌워야 할 때는 반드시 지상에서 유도로프를 이용해야 하고요. 작업할 때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겠죠.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줄 수 있는 화물 운반 작업. 안전작업 지침을 잘 숙지하고 따라야겠죠. 국민생명지키기 캠페인은 TBS 화물복지재단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TBS와 중국 주서울관광사무소가 함께 제3회 중국여행 수기를 공모합니다. 중국여행 중에 있었던 재밌고 행복하고 맛있고 감동적인 사연이나 잊지 못할 사람들 그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수기 접수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TBS 배칠수박희진의 955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수상하신 분들에겐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에서 여행 상품권과 중국 주서울관광사무소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중국여행 수기 공모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체 수 파키진의 고고쇼 안녕하세요. 95번 입사지원자 배칠수입니다. 아하하 칠수 한번 보자 보자 키가 많이 크네 어릴 때 콩나물 많이 먹고 컸나 아 예 예 뭐 적당히 뭐 어떤 것 같습니다 네 개인기는 있나 개인기요 성대모사 조금 아 성대모사 그래 좀 해봐라 아 이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보렬을 이 자리에 스탠드업 보렴 싼 노을의 도둑실 야 신체까지 하고 홀로가는 저 걸음마 아이고야 너는 이걸로 밥벌어 먹고 살아도 되겠다 아 예 예 아 그라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아 예? 어? 예? 뭐라고 말씀해 아니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는 면접관이고 너희는 지원자야 너희는 아무거나 막 물어봐도 되고 너희는 무조건 대답을 해야 된다 아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그거 아닐걸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응? 이제부터 회사가 구직자에게 직무랑 관련 없는 질문을 하면 과태로 내대는 건 몰라요 천마리가 한번 보자 한번 이만할 때 삼백이던데 슬슬 금액이 올라가는데 이만 교수가 어떻게 되나 체크해놨는데 하나 둘 도마세라 셋 넷 도마해라 마이 먹었다 아이가 하하하하 이거 과태료 배부르네 하하하하 면접관님 마해 아버지 뭐 하시노 도마해 내 아부진 누구꼬 묻지 마세요 김성환 하하하하 네 아부진 김성환이야 첫 곡 첫 곡 김성환 묻지 마셔요 묻지 마세요 함부로 물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오늘 17일부터요 면접 볼 때 직무 능력이나 직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거나 묻기만 해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야 그렇군요 자 봅시다 한 차례 위반 시 300만 원 세네요 두 차례 위반 시 400만 원 만 원 올라갔어요 왜 600이 아닌가요 몰라요 400만 원 세 차례 이상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이거 셉니다 오죽하면 이런 게 생겼겠어요 그러나 모델에게 키를 붙는 것처럼 직무 관련된 개인정보로는 예외라고 합니다 모델에게 키라는 건 개인정보지만은 사실 모델이라는 자체가 키가 중요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완전 필요한 제도다라고 우리 담당 비리가 강조를 하는데 네 뭐 상처받은 거 있어요 하나만 써주세요 몇 킬로 아 몸무게 몇 킬로 진짜예요 몇 킬로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면접 볼 때 아 진짜로 아니 근데 나도 궁금해 법이 이렇게 바뀌면서 앞으로는 구직자가 개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직무 능력으로만 그렇죠 평가받는 세상이 완전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만약에 저한테 면접관을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니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애인 있냐고 막 물어본다가 왜 아직까지 시집 안 갔죠? 막 이러면 네 저 박희진 씨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모르게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멀쩡한데 왜 아직 혼자예요? 성격상에 문제가 있나? 마음 상하네요 갑자기 나 김경래 면접관이야 이외에서 안 다니겠습니다 허리캔으로 들어올래? 구호고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김경래 비교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 꾸며진 이미지고요 김경래 씨는 이런 분이 아니죠? 네 자상하신 분이고 그럼요 그럼요 구호고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고요 오늘은 좀 좋은 말 바른 말 서로 좀 칭찬해지는 말 이렇게 갑시다 오늘 두 시간 한번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상품이에요 층간소매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밸런스온에서 편안한 허리를 위해 밸런스온 시트 온 가족이 즐거운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이용권 기분 좋은 꽃길 윤수연의 싸다구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운전하시는 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한 히딩크의 관절 생생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세차처럼 생생하게 불스 원샷에서 엔진 관리용품 세트 비타민하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배우 이다이와 함께하는 스킨리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눈 센스인 스타일 제안 안경 프랜차이즈 안경기업에서 패션 선블라스 블루오션 안데스 핑크 솔트에서 비네랄 핑크 소금 탈모케어 전문업체 나요에서 탈모 샴푸와 탈모 토닉 그리고 탈모 브러쉬 여성을 위한 기업 제나셀에서 슈퍼셀 세럼 여성청결제 드립니다 그리고 7월 5일까지 TBS와 중국주 서울관광사무소가 함께 제3회 중국여행 수기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중국여행 중 겪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일들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접수와 자세한 내용 확인 TBS 9550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수상하신 분들께는 중국주서울관광사무소에서 백화점 상품권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에서 여행 상품권 드립니다 네 다시 깃털을 고르고 님께서 정정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몇 킬로냐 아니죠 몇 킬로그램이냐라고 해야 돼요 정확한 방송에서만이라도 정확한 어느 구사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그 한 표 킬로그램 킬로그램 우리 옆방에는 킬라그램 그치 우리 저 잉글리시 FM에 몇 킬로그램이에요 칠수씨 저요? 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네 79킬로그램이에요 아 그래요 적당하지 적당 딱 좋다 까맣기지 첩첩산 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휴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꼽꼽히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골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승마님이라 불렀다 성사풀망은 오매불망이라 하였거늘 이 몸도 만수산 드렁칙처럼 얼거진들 얻더 허리 오늘도 독야총총 독수공방 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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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 되면 누가 와야 되는데 아무도 외로웁구나 그렇지 왔구나 왔구나 오늘이 바로 결전의 그날이랬다 아니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이게 뭐야 이거 여인이잖아 안녕하신지요 배달 어플에서 나왔습니다 족발의 보쌈을 시키셨지요 잠깐 배달 어플에서 나왔다고요 여인께서요 아니 어디 일이 있어서 남녀가 유별하겠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벌어먹고 살려면 뭐라도 해야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제가 배달 씨 요청사항에다가 청한 것이 있는데 어찌 여인께서 오셨냐 이 말입니다 요청사항이요? 아 제가 처음이라 요청사항을 제대로 체크하지를 못했네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청을 들어드리면 될까요? 아니 아니 여인께서는 절대 들어줄 수 없는 청이란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말해보시지요 할 수 없다니까 그러시네 정말 할 수 있어요 잘생긴 남정래 응? 배달어를 잘생긴 남정래로 보내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인께서 어찌 들어주실라고? 뭐 뭐 뭐 다시 태어나서 올라고? 잘생긴 남정래 배달 옷? 아하 진짜 이거 딱 보니까 각이 나오네 이거 보시오 아무리 외로워도 이런 식은 아니지요 이런 식은 아니란 이거 어디서 에러내려고 그랬어? 정동랑 같이 생겨가지고 뭐 저 생긴 것만 남정래처럼 생기면 다야? 대기 나야 돼서 뭘 하는데? 너 말 좀 놓게 너 매일 남정래가 문 두드리길 기다리지? 네 안방에 비단이불도 있을 거고 네네 결정적으로 너 이거 알지? 성사 불망은 어매불망이라 하였거늘 이 몸도 만수산 드렁치기처럼 얼굴 진드러 어떡하려 오늘도 독야 청청 독수음악 하는구나 어머나? 이걸 끝까지 다 안 해? 그렇지 이거 우리 소방모임 문구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려? 그 문구 있잖아 네 내가 지었거든 내가 누구게?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여인께서는 그 소문으로만 듣듯 전설의 우리 소방모임의 창수자 정숙 언니? 그렇지 그렇지 언니 언니 너 소방맞은 지 얼마나 된 거니? 23개월 야 이 피덩이야 너 아무리 외로워도 그렇지 왜 그렇게 너 철이 없어? 너 잘생긴 배달원으로 보내달라고 너 그랬어? 너 그거 제정신이야? 아니 제가 안 그래도 평소에 재성진 아니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너 그러지 말어 너 되게 없어 보여 야 우리 소방모임의 모토가 뭐니? 야 정숙함 바로 정숙함이야 아는데요 저는 정숙함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워서 언니는 늘 정숙함을 지키세요? 그건 뭐 저기 때에 따라서 그렇게 정숙함을 지키다 보면 언젠간 남정내가 만나지겠죠 근데 그게 있잖아 개인에 따라서 그럼 언니는 인연을 만나셨나요? 그게 저기 연이 닿지 않아가지고 아니 언니 소방모전지 꽤 됐잖아요 얼마나 되셨더라? 23년 정도 헐! 23년 헐! 헐! 설마 저도 언니처럼 되는 건 아니겠죠? 인생 완전 망가지려 아니라고 말해줘요 아 너 뭐라 그러는 거니? 아니라고 말해줘요 아 얘 너 족발이나 받아 족발 필요 없어 내려놔 어? 나 저 언니처럼 되면 어떡해? 야 막했어 아 창시장은 어떻게 있다고야? 얘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인상적이다 인상적인데 열 배를 더 아! 야 그러지 말고 족발이야 너랑 일잔하자 안 되겠다 나 안 가고 너네 집에서 오늘 하루 자도 되니? 되죠 그래 일잔해 일잔해 아 속상해 멘트 주세요 일단 세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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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빨대 꽂아야 된다 네 스타일 별른데요 최근 페달 어플 주문 시 쓸 수 있는 요청사항에 난리도 아닌 요청들이 판을 친다면서? 보니까 알바생 잘생긴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오면서 생수랑 과자 한 봉지나 고추 참치 좀 사다 주세요 아! 고깃밥이랑 음료 공짜로 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써놓고 들어주지 않으면 별점 테러를 한다고? 아니 인격들이 왜 요따구야?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아 아 무서워 저거 진짜 아우 딱 기다리고 있어 나 얘하고 일잔하고 나 니네 집으로 바로 달려갈 거야 특히 남자들 사는 집으로 갈 거니까 기다려! 저 언니 어? 아 진짜 언니는 알겠어요 딱 왜? 언니는 33년 지나도 아이 빨리 쳐 이제 음악 세팅했니? 네 누구 노래 들으면서 한 잔 할까? 엄정아 몰라 양심 나 몰라라는 것들 그냥 확 그냥 언니 한 잔만 하고 가세요 진짜 따라와 따라와 입사 80년 차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리는 세계의 소식 일어나 일어나 스탠드업! 어? 꼬끌! 꽉꽉꽉꽉꽉 끝! 됐어! 어? 아이고 날이 더운 게 우돌이 조금 힘이 빠지는 데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29년 비암티 올해로 아흔 된 꾸꾸 할미예요 젊음이 좋구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산모학번 꼬꾸알배예요 어 제가 오늘도 흥미로운 지구촌 소식들 들고 왔어요 아이고 짠해라 어? 준비되었어요? 됐냐? 응 꼬뿌! 뽁뽁뽁뽁 가자 첫 번째 소식이에요 가자! 비행기를 이용한 승객이 항공사를 소송할 것이라고 밝혀 화제예요 사연의 주인공은 캐나다에 사는 티파니 애덤스시로 토론토로 향하는 항공기의 몸을 실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항공기에서 잠이 들었고 몇 시간 뒤 깨어났는데 잘 잤다 기내식 아직 안 나왔나? 응? 잠깐만 왜 이렇게 깜깜하지? 왜 아무도 없어? 어? 저기요! 사람 살려! 어?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렇게 오두컴컴한 기내에 홀로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홀로 남겨진 거 참 슬프지요 그 사람도 떠났을 때 그랬는데 아이고 자잇!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 아이고 뭐가 광복 때 만났던 남자의 얘기를 아직도 하냐? 보고 싶다 두망강에서 내 손을 잡아두던 그 남자 아니 저도 시끄럽고 아무튼 이 여성은 어두운 기내를 더듬어 조종석에서 솜전등 하나를 찾았고 누군가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밖으로 빛을 비춘 거예요 아이고 잘했네 그래서 탈출은 했대? 다행히 지나가던 화물차 기사의 눈에 띄어서 나올 수 있었대 아니 근데 어떻게 승객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비행기 문을 그냥 닫았디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끝까지 발견 못했어봐 큰일 났지 진짜 큰일 날 상황이지 이거 비행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요 요즘에 차들 어린이들 통학 차량들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날도 더운데 큰일 납니다 문 닫기 전까지 누군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올여름에는 이런 사고 얘기가 절대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허망하고 어처구니없는 소식이니까 올여름에는 한 권 없이 넘어갑시다 다음 선생님 넘어가자 두 번째 소식 한 남성이 들판 앞에 서서 색소폰을 불자 소돌이 풀을 뜯다 말고 몰려드는 징귀한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죠 오랜만에 연주 한번 해볼까 소돌이 움직이잖아 자 다른 곡을 한번 연주해볼까 어머머 소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봐 밤음회 밤음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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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혔어 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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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색소폰 연주를 시작하자 근처에서 풀을 뜯던 소돌이 몰려들었고 음악을 감상하더랩니다 그냥 쳐다만 본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자리 잡는 거 보니까 진짜 음악을 즐기는 소네 그렇습니다 밤음회 해가 꼭 잘 살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자 여기서 문제드립니다 네 색소폰 소리에 일제히 반응을 하는 소들을 보니 뿅뿅 부는 사나이라는 동화가 떠오릅니다 그러지 이 동화 속에서도 사나이의 뿅뿅 연주 소리에 맞춰 쥐들이 때를 재어 거리로 몰려나왔고 나중에는 아이들도 뿅뿅 소리의 반응에 호두 사나이를 따라나서는 그런 약간 오싹한 얘기죠 독일 하멜론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동화인데 뿅뿅 부는 사나이 여기서 뿅뿅은 무엇일까요 저도 이거 풀 줄 알아 아 그래 어제도 풀었다 뭘 풀었어 병나발 그렇지 정답 병나발 나 왜 이런 캐릭터로 자꾸 잡아주니 정답 아시는 분들은 속상하다 있는 그들의 노야 얼려가자 차명구 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 tvs 앱도 무료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하여 워터파크의 스파 이용권 2번 다이아트 제품 2번 꽃바구니 2번 총 6번 드려요 국내 최장수 앵커들이 전해드려요 빡빡빡빡빡빡 꽃꽂노스 오늘 소식 여기까지 하자 깔끔하게 정답송 들려드려요 송창식이에요 뿅뿅 부는 사나이 나는 피우는 사나이 걱정 하나 없는 떠돌이 흔빛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한 번 빠짐에 내아날 수 없는 뻘박같은 토크 뻘전 신개념사 토크쇼 골전 사회를 맡은 유작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전 출연자를 바로 소개하죠 자동소개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금 먹는 케이블 같은 새바닥의 소유자 막말요정 관광술래 술래 조심하세요 김술래입니다 다음 분도 자동소개하세요 우리 갔다 저희 갔다 왔다 갔다 바쁜 인사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그 당으로 가고 싶어서 언저리를 뺑뺑 돌고 있어요 나 참 불러 언저리입니다 아이고 안타까운데 아무튼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자 벌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국회 페스트트랙 사태에서 발생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 기억하시죠 최근에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1야당의 의원 두 분이 그것도 그냥 의원도 아니에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영향력이 있는 의원 두 분이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관 인적 상황 등의 자료를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가 일단 나왔죠 두 명 의원 중 한 분은 경찰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라 비관기관인 경찰청으로서는 외압 어떤 그런 느낌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수사에 외압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확대해석하신다 확대해석이라니요 아니 국회의원이 공기관에 자료 요청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자기가 속한 상임위의 주요 이슈인데 국회의원이 자료받아보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통상적 업무를 외압이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러면 일 못해요 일 못하면 또 밖으로 나가게 아니요 그건 당분간은 힘들죠 그럴 수가 없지 그렇죠 어떻게 들은 건데 네? 아니고 이게 외압의 심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재입의 의원 5시간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1야당 4분 의원에게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소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날 그 당 의원 두 분이 그 신분도 좀 특별한 두 분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어요 딱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와라 아이고 공교로워라 어떻게 날짜가 이리 겹치지요 아 그날이 길일이었나 보다 길일 손 없는 날 수사 진행 상황 향후 계획은 그렇다 치고 수사 담당자의 명단과 연락처는 왜 요구해요 뭐 궁금했나 보죠 그게 왜 궁금한데요 저희 당 의원들은 명단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많습니다 아 명단 그동안 탐이 있구나 그래서 순례 의원도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나요 그렇죠 착오로 명단은 까야 제맛이지 아니 좀 됐고요 수사 진행 중인데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명단과 연락처 달라 누가 하는 건데 누군데 전화번호 대봐 이렇게 하면 수사관들이 압박을 느낄 게 너무 뻔하지 않아요 아니 왜 압박을 느낍니까 그건 오바죠 오바요 오바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미팅이나 소개팅 했을 적은 상대가 내 이름하고 전번을 물어봐서 따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프타 신청 다 와요 열의 하나 오면 다행입니다 양그런 연쩌라 저는 애프타가 거의 다 왔는데요 그럼 그럼 전번을 따 쓰면 애프타 거의 오지 애프타 마음이 있어요 전번 따는 거 아니에요 나도 사실상 지금 와서 얘기지만 애프타 할 사람한테만 전번 물어봤어요 유일하게 한 명 우리 애들 엄마 안물안궁이고요 아무튼 명단과 연락처를 물어봤다고 압력을 느낀다는 것은 전번을 따갔다는 사실만으로 애프타와 썸을 기대하는 것처럼 오바라고 생각합니다 말 좀 해 얹어라 안 그래? 오바죠 대오바죠 무슨 뭐야 영혼이 없어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리 의원이 국회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이야? 잠깐만요 제가 왜 수사관이에요? 나 수사관 안 할래요? 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야? 예를 들자고 예를 요즘 보면 좀 이상해 초조해도 그렇지 캐릭터를 좀 잘 잡아요 예를 드는 거야 언제리 의원이 국회의원 수사 중에 수사관인데 자기 이름과 연락처를 경찰청 소관인 행안이 국회의원이 어? 알려달래 어 아빠가 안 느끼겠어? 어 유 작가님은 느끼세요? 느끼지 느끼지 당연히 느끼지 한번 보세요 지금 천만 시민이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방송이에요 그것도 생방송 중에 그렇게 막 혼자 느껴도 됩니까?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그 느낌은 대체 무슨 느낌적인 느낌이죠? 언제리 의원 지금 뭐하는 거예요? 반문하고 있잖아요 반문하고 있다고? 아 제 질문에 반문한다? 네 그 반문도 되고요 다른 반문도 되고요 아무튼 기승전 반문입니다 무조건 작동하는 반문봇이야?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소화하는 반문봇 되겠습니다 반문봇 삐리비리비 삐리비니까 그러니까 나 좀 불러 많이 이상해진네요 야 야 언저라 시끄럽고 청계광장에서 너 불러 청계광장요? 누가요? 초의원 와서 텐트치기 연습하래 광화문에 재설치한다고 아 나를 빅텐트 망한다니까 거기도 빅텐트예요 몽골텐트 칠거라는데 그러니까 몽골텐트 게르 얼마나 큰데 그게 언저리 좋겠네 빅텐트에서 콜도 받고 아 나를 이런 게르 나 좀 엮지마 보리언 보리언 등장했습니다 네 딸바보 김위원님 어서 오세요 어제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하신 MB님의 기습 출연으로 인하여 보리언의 출연이 부득이 까이는 겨우겨우 참 노래 속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가 교통정보 하나 요구했던가요? 요구한 교통정보는 나와줘서 고맙긴 한데 아무튼 곡도 설명합디다 그런 불쌍사 발생을 해서 수많은 청취자의 항의 전화 보리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국민 청원이 빗발쳤다는 소식을 전혀요 항의 전화 않았습니까? 한 통도 항의 문자는? 1도 없었어요 보좌관! 스탠덤! 아니 왜 아니 보좌관을 왜 갑자기 일으켜 세우세요? 보좌관한테 뭐 항의 문자 보내라고 시켰어요? 아니에요 그냥 세우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스탠덤! 네 졸아서 벽보고 스탠덤! 어머 어머 이상해져 그거 샤프 공고 위로 보라니까 안 보라고 그럴 때 뭐라고 버리지 잠깐만요 김 의원이 뭐라고 궁시롱대는 거예요? 됐어요! 네버마인드! 네 뉴스 보니까 김 의원님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보좌관을 비공개로 단 1회 소환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추가 소환조사 없이 수사가 급 마무리될 것이라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을 국민 여러분 앞에 소상히 구하고 그래서 기소는 되시나요? 기소가 왜 됩니까? 깜짝 기소가 됩니까? 보좌관리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기소가 됩니까? 아니 근데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사람은 구속 기소가 됐는데 청탁한 사람들은 무죄라는 게 정말 이건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하기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 이게 안 이상해요?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꼭 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예? 순례연은 인생 자체가 기부앤테이크예요 모든 게 기부앤테이크예요 예? 자고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준 사람이 없는데 받을 수도 있고 반면 줘도 안 받을 수 있고 줬다가 뺄 수도 있고 죽인 줬는데 오다가 배달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정치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 참 참 그 수사를 담당한 모 검사장의 장인이 해당 통신사의 청탁 의혹에 연루돼 있다면서요? 누가 그럽니까? 그거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권 모 검사장의 장인이 처조카 채용을 부정 청탁했다고 수사 검사의 개인신상이 보도가 됐어요? 이 명단 누가 고개했어요? 누가 수사 검사 신상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향의 수사 외압이며 정치 공세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우리 어? 됐어요 우리 심심한데 점치기나 한번 해보죠 자 기소된다 안된다 만원빵 뭐야 나는 나는 안된다 걸게요 나도 안된다 할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분위기가 보니까 야 언젤아 너는? 나는 된다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리언 스탠드업 톤 백 겟 아웃 나가라고? 왜 나가래? 어떻게 된다에 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돈에 탐이 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물론 지금 된다에 걸면은 그게 배당은 커요 그렇다면 큰 배당을 노리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떤 사이야? 보수 통합을 꾸며 패배로 게임까지 한 사이에 패배로? 기소된다에 만원빵을 할 수가 있어요 배당은 크겠지 정말 섭섭합니다 보좌관 보좌위원 보좌관 어딨다 벽보고 스탠드업 하고 있잖아 지금 보좌위원 너 수박이야 진짜 그런 가능성 노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소개해야 되나? 깃털님이 문자도 주셨는데 슬레이온 당원권 정지 보름 남았네요 맹활약 용맹정진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참 진심이 느껴집니다 긴 건 뭐예요? 핑계 내게 그런 핑계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네 김건무 핑계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네 그 요거 보셨어요? 만화? 그 애니메이션 요렇게 불면서 동화를 읽었죠 동화를 읽었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죠? 약간 좀 좀 오싹하죠?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게 이제 약간 복수잖아요 네 네 네 이것 부는 사나이의 복수잖아요 그렇죠 자 정답은 쥐를 쫓아내려고 마저 불렀다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임을 줘야 돼요 아 이거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무서운 동화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린 나이에 읽었던 그게 섬뜩함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애들 다 데리고 간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기로 했으면 줘야 돼요 일하고 나서 계약을 바꾸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10만 원 주기로 해서 했는데 8만 원 해줘 아유 일 끝나고 말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 봤던 동화들이 진짜로 은하철도 은하철도 그게 굉장히 좀 얼마나 철학적인 지가 찜찜해요 철학적이에요 그런 게 있죠 맞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3D 프로그램이에요 3D 프로그램 리포터들에게 고난의 길이고 고난의 길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답 발표할까요 피리 피리였습니다 피리 근데 진짜 그러네요 일목요연하게 우리 별이 피디가 참 어렸을 때 명작 열차를 많이 읽어가지고 정리를 해줬는데 똑똑해요 쥐를 쫓으려고 불렀는데 돈 안 주니까 애들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간략하게 말하면 아 무섭네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별 피디가요 조용한 성격인 것 같아도요 얼마나 똑똑하다고요 아는 게 많아요 우리가 뭐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해 주고요 아 검색이 빨라 손꾸라기 빠른 여자 손꾸라기 빨라 우리는 쇠바닥이 빠르고 별 피디는 손꾸라기 빨라 빛의 속도로 자 정답자 발표합니다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두 분 드릴게요 방철수님 그리고 7715님 재밌는 오답 중이에요 꽃바구니 두 분 드리겠습니다 8960님 휘파람 부는 사나이 3900번님 음주 측정기 부는 사나이 나는 음주 측정기 부는 사나이 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 이렇게 됩니까 옆에서 도와주셨나요 다이어트 제품 두 분입니다 그럼요 9360님 내부 고발자인가요 비리 부는 사나이 오 요거는 뭔가 있어 보였어요 요거 진짜 웃깁니다 김성민 씨인데 고모부는 사나이 고모부는 고모부는 사나이가 맞죠 세상에 모든 고모부는 사나이예요 우리 고모부는 사나이예요 언제나 멋진 고모부 수라바 이 음악 나오면 3분 전달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치수와 바퀴즈의 9595쇼 해치수와 바퀴즈의 9595쇼 해치수와 바퀴즈의 9595쇼 가요톱10 50주 연속 시청기록 도토질의 무대총소를 도맡았던 엔딩요정 전국노래자랑 최연소 심사위원 출신 목청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의 박엄리 그녀가 돌연 무대를 떠난지 온 30년 만에 수제자를 들여 가창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우주최강 박엄리 노래교실 안녕하세요 우주최강 박엄리 노래 교실선생님 박엄리에요 노래를 지대로 듣고 맛깔나게 부르는 방법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집에 가면 이 잔상이 남고 이 뭐지 뭔가 병맛 같은데 너무너무 좋다 이런 평들이 쏟아집니다 그렇다 중독성 쩐 그런 우주최강 박엄리 노래교실이라고 생각하고요 재밌게 맛깔나게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렇다고 예 칠수야 왜요 뭐가 왜야 노래를 야 이거 빨리 대사 쳐 뭘 대사를 칠 게 뭐 있어요 노래를 이상하게 듣는 법과 사투리만 늘었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라고 물어보라고 그렇던데요 좋은 현상이잖아 부작용 됐어 그렇게 노래 듣다가 하나 걸리면 제보해 주시고요 오늘도 신명나게 한번 시작해보는 신청곡은 들어왔니? 하나 다행이다 9328번 항상 다행이야 변진섭의 희망상 신청합니다 그 피아노 반주 너무 좋거든요 박언니가 연주해 주세요 나도 이거는 피아노는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아 그럴까 근데 이건 너무 내 노래니까 식은 죽 먹기긴 해 내 노래니까 갑자기 말에 앞두가 한 번도 안 쳐봤다고 했는데 자기 노래래 무슨 박언니 노래 이게 내가 유리상자랑 같이 이 노래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아 정말 짜증나네 정말 뭘 믿겠어요 저 유리상자 오빠들 저한테 콜이 왔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랑 같이 불러줄 수 있겠니? 부탁을 부탁을 한 며칠 하더라고요 한 번 행사 데리고 간 거 아니고요? 아니야 아 못 믿네 아 PD 아 이거 노래 한번 좀 들려줘 봐봐요 예 오세요 날 좀 잠깐 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난 그런 남자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 사이 박언니 맞네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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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퓨처링 해준 여자야 퓨처링 근데 퓨처링을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TBS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며 방금 전까지 이거 핸드폰으로 튼 거라며 호정 PD가 들어와서 아니 저기 제가요 정식으로 요청할게요 TBS 왜 그래요 나한테 TBS는 없어요 베이스에 아니 왜 유리상자노래 이게 없어? 유리상자노래라고 생각 안 한 거지 자 제가 피아노랑 연주해 볼까요? 아 심의가 통로는 안 됐다 박언니가 들어가 있어 하하하하하하하 아 아멘 아 좋다 이게 자 보세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온다고? 이건 뭐 요술이네 요술 밥을 많이 잠깐만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가 세상에 있어요? 난 안 먹어도 티 나아있어 요술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니 난 안 먹어도 티 나아있던데 자 어쨌든 유리상자 잘 들었죠 9328님의 신청곡 잘 들었고 이 기세를 몰아서 자 왔니? 펜레타 왔니? 다섯 개 아 다행이다 오기는 오는구나 참 희한하다 0491번 계단에서 미끄럼틀 타듯 넘어져 엉덩이 쿵쿵쿵쿵 엉덩이 고구마 박힌 것처럼 불꽃 크게 멍들었어요 앉을 때마다 비명 지르게 되는데 치질로 오해받을까 걱정이에요 이게요 괜찮습니다 치질과 이 멍은 소리 자체와 아픔 자체가 털려요 아 털려요? 털려 이게 멍은 이렇게 딱 딱 아파 아 아 이 소리가 제대로 나는데 치질은 소리 자체가 먹는 소리 이래 그리고 이제 그거잖아 통증에 대한 오랜 경험치가 쌓인 사운드잖아 내가 내 몸과 함께해 왔거든 오랜 세월 그래서 딱 그리고 멍은 아 그렇지 그래서 이 오해받을 일은 생각 안 하셔도 된다 아 근데 이 치질도 왼쪽 이게 있고 내적 이게 있잖아요 왜 내 다 멍은 어떻다고 멍은 아 자 치질은 뭐다 여름바다님 진짜 이해됩니다 나는 이 기분을 아는 게 나도 같은 고민을 계속 얘기하는 애가 있어 아 네 아 내 주변에 있는데 자기 막 살찐 것 같냐고 이쁜 거 같냐고 못생긴 거 같냐고 그거를 계속 리와인드 해 자기 살찐 것 같아 나 언니야 나 여기 앞에 눈트임 조금 하면 어떨 것 같아 난 눈 찝을까 나 코 수술할까 나 융비수로 살짝 찝을까 나 입꼬리 수술하면 어떨 것 같아 나 살 얼마나 빠졌어 나 그냥 생얼이나 스모키가 나 아 이거를 이거를 몇 달 동안 물어봐요 아주 똑같이 앵무새인 줄 알았어 앵무새 그러니까 의견 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분들한테는 아 그러니까 삐져 또 제대로 얘기하면 야 너는 여기 이게 지금 뭐 하나만 고칠 게 아니라 하려고 하면 대공사가 들어가 이러면 한 몇 달 연락 안 와 아니 근데 그런 소리는 뭐하러 해 그러니까 몇 달 연락 안 오게 하려면 상처 주는 얘기 하나 딱 고마실이 딱 세게 한번 쇠기를 박으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좀 안 오더라고 난 저 형제 많은 집안에서 스스로 호적 팔 수 없냐고 여기 나가고 싶다고 어쨌든 저게 이렇게 고민 상담하시는 분은 뭐 한마디 하는 거겠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이거 맞습니다 고문이야 고문 자 우리 여름바다님 나도 살아야 되니까 센 거 하나 얘기해서 몇 달간 좀 쉬세요 546번 최저가 20도 최저가 20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빨래 마르기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자자자 그럼 해도 되겠네 해도 되죠 네 괜찮네 다음 박민경씨 미역국이 조금 난이도가 있다 하면은 제일 안전한 걸로 가세요 집에 신김치 있을 거 아니야 신김치에다가 참치캔 하나 사가지고 탁 탁 탁 탁 캔을 따 갖고 한 덩어리 딱 집어넣고 조금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신다고 하면 설탕 살짝 넣어가 청양고추 조금 송송 넣고 고춧가루 있잖아요 없진 않잖아 그거 살살 뿌려가 침을 왜 살게 봤나요 자기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드리면은 신밥에다가 그게 드리면은 이거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일 안전해 제일 안전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 해드리세요 처음부터 너무 난이도 있는 거 선택하셨어요 난이도가 세다 자 8438번 다이어트 3일차인데요 오늘 갑자기 친구가 치맥 사준다고 나오라네요 퇴근에 원래는 집에서 요가나 하려고 그랬거든요 나 어떡하지 이미 끝났네 원래 다이어트라는 것은 내일부터 하는 겁니다 치맥에 안 흔들릴 사람 없어요 저는 이 마음 이해합니다 치맥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 없고 갑자기 치맥이 또 땡기는데 자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해요 오늘은 그냥 달리세요 친구랑 그냥 달려 그리고 내일은 하루 쉬어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달려 다음 날 쉬어 일식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율을 좀 합시다 이게 먹고 싶은 거를 또 안 드시면 이게 또 다이어트 한다고 스트레스로 또 정신적으로 또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오늘 문자에서 요구하시는 대답만 해드리자고요 8438님이 요구하세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나가세요 그러니까 드세요 드세요 자 드시고 즉시 피드백이 하나 왔습니다 여름바다님 박언니 동생이 막 싸운 얘기예요 해결 방법 너무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감사합니다 센 말 하나 장착해서 해결할게요 그렇죠 그거 최고예요 나도 살아야 되고 세게 세게 한번 치세요 자 펜네타 읽어봤고 자 이제 노래를 배워 볼 건데 오늘 배울 노래는 보이전의 노 메라 왓 이 노래 다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 칠수 농알 많이 다녔구나 농촌 봉사활동 그거 농알? 어 이거 농알송이잖아 이게 무슨 농알송이야 자 어따 젊은 사람들이 버글버글르구만 아이고 이 청구석까지 온 거야 어 예 저 사람들 논매로 왔어요 논매로 왔대 노 메라 왔대 큐 다시 가보자 웃다 젊은 사람들이 바글버글르구만 이 청구석까지 왜 운그르냐 그랬대 들리긴 하니? 어 들리고 또 들리는데? 뭐가 들려? 비난의 소리? 어? 크게 들리는 더 크게 들리는데 저 소리가? 어따 어따 젊은 사람들이 바글버글르구만 니 청구석까지 뭐 돌아온 거냐 튀어 더 아니 안 되겠다 도망가자 도망가 어? 죽여줘? 죽여줘? 오늘 이 노래 죽여줘? 죽여줘 죽여줘 도망가 빨리 봐 뭐하고 있어 도망가 넣어 노 epidemi 노 맨대로 원 베이터 노 맨대로 원 노 맨대로 원 베이터 보이좌 노 맨대로 원 구둔살이 박인다고 하잖아요 왜 계속 같은데 맞으면 웬만한 비난에는 괜찮네 바로 욕설도 있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이게 웬일이죠? 굳은 살베기인 것처럼 딱딱해진 이 마음. 저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풍파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것만 읽지 않을게요. 꿈보야님. 아우 창피해. 아까 나쁜 얘기 많았는데 다 지웠네. 신혜한옥님. 아 어쩔. 논매로 왔대. 자꾸 익혀들리네. 중독성 대박. 일단 통과. 감사합니다. 홍유선 씨.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손님이 계산 중인데 너무 웃겨서 제가 웃음을 참지 못해 터졌더니 손님도 웃으면서 저만 똑같이 들리는 거 아니죠? 하시길래 진짜 그렇게 들려라고 하고 서로 재밌어서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같이 들으신 거예요. 지금 보내신 분이 홍유선 씨잖아. 근무 중인데 손님이 이런 식으로도 둘이 연결될 수도 있어. 9호 9호가 맺어준 또 인연이 될 수도 있지. 동네 어르신일 수 있지. 너무 그렇게. 온갖 인연을. 5852님. 힘드냐? 출근하다가 혼자 미친 듯이 웃는 중입니다. 크크크크. 죽여줘. 죽여줘. 까지. 크크크크. 죽여주겨줘. 진짜 죽여주로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강아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걸 써먹었어야 되는데. 웃으셨으면 웃음값 하셔야죠. 기다리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멘트인가요? 그렇죠. 아이디어 기다려요. 아이디어 기다려요. 아이디어 기다려요. 아이디어. 이 코너로 한 번에 웃으셨으면 한 번쯤은 음악을 들을 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생긴 거예요. 어이무. 3978님이. 또 하나의 팝송이 요단강을 건너는군. 그렇죠. 기존의 이미지는 사라지는 거니까요. 더스틴 코프마님. 시간 날 때 미리 미리 많이 찾아두셔야겠어요. 이건 뭐. 점점점점. 알겠습니다. 온갖 욕설과 심한 말을 말 줄임표에 한껏 담으셨어요. 시적인 표현이죠. 세계로 점점점. 시적인 표 함축적인. 괜찮아요. 버스틴 코프마님. 더 많은 욕설 기다리고 싶겠어요. 아니요. 아이디어도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이디어 줘야 돼요. 뭐라고 했으면 아이디어 줘야 돼요.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의 칭찬과 비난 이런 것들 다 섞어서 솔직한 방송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 관심이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집배원에게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로 했는데요. 한편에서는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 내지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오늘 팩스 터치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짚어보세요. 아 저기 오토바이는 위험하고 날씨 영향도 많이 받은 게 정부가 집배원들 안전도 생각하고 매원도 생각해서 진치적으로 뭘 좀 했는데 뭘 또 그렇게 또 씹어대. 그런데 반박하는 쪽에 지적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것은 우리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고 실용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기사들이 나와 있더군요. 에이? 우편물 전기차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왜 달려? 에이 설마 그런 기사가 낫겠냐? 네 기사력이 낫습니다. 기사를 토대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네 보십시오. 어머니 진짜네? 네. 아니 이 기사 쓴 사람 참 우편 시스템 모르는 양반이네. 원래 집배원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는 못 달렸어. 일단 여기까지는 팩트지요. 그렇긴 한데 전기차로 기왕 바뀌는 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좀 달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한 얘기는 아닐까요? 아니 기대를 왜 안가? 집대원들은 저기 자동차 전용 도로로 달릴 일이 없는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집배원들이 우체국이 있는 그 동네 우편물만 배달하는 데 이거 설마 저 퀵이랑 헷갈린 것 아닌가? 에이 설마요? 에이 새로 정책 시행한다. 그러면 덮어놓고 바쁘다고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정책하는 사람들도 헐 맛이 안 나는 거요. 그러고 집배원 아저씨들 아이고 더운 데 고생 많으시지요. 운행하다가 전기 떨어지면 우리 집으로 오고 그러세요. 내가 전기코드 그거 그냥 공짜로 그냥 다 내가 내줄게요.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요. 왜 오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내가 전기코드 내주려고 그러지. 코드만 바깥으로 빼주시면 안으로 오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요. 전기인심. 허하게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뭐든 새로운 것들이 도입될 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해 봤을 때요. 차분히 생각해 봤는데요. 우편물 전기차 배급. 집배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봐도 나아진 처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점점 더워지는 여름을 맞아서 좀 시원하게 직사광선을 맞지 않고 에어컨이 설마 없더라도요. 비도 덜 맞고 한결 나아진 거 아닌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집배원들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집배원들의 인력을 충원하고 업무량을 조절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3일 수요일의 팩트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해도 실제 물건이 라인을 타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최종적으로 사람이 갖다 주게 돼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들국화 행진 나의 과거함은 어두웠지만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할 노래가 있는 곳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히지 내 구워구워셔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히 네, 이번 주 우사의 주제는 밉상입니다. 오늘은 511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죠.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라고 하죠? 네. 신우이는 항상 밉상인 거죠. 또 말투가 밉상일 수도 있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떤 상황만 되면 밉상으로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자신을 지키려고 그런 뭐랄까. 자기는 피해 안 보고? 뭔가 살살살 건드리면서.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만의 어떤 방법인데. 하여튼 이럴 때 하는데 꽉 그냥 주워받고 싶은 경우가 있다 등등등. 주변에 있는 밉상들 고자질 좀 부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말머리에 밉상 달아서 보내주시면 채택돼서 방송에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한 기운 CJ한부디에서 구중급호 흑삼세트. 안좋은 예. 자 은근슬쩍 옛날 빠밤인데. 그러니까.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이런 거 지적하는 것도. 더워서 그런 거 하고. 아니 그럴 말은 안 되지. 더워서 시원하라고. 안 시원하던데. 옛날 걸 없애놨어야지. 안 시원하던데. 강승구 교시원을 한국에서 착각을 하고. 안좋은 예. 안좋은 예 가야죠. 1922번입니다. 제 주변에는 밉상이 없는데 어떡하죠? 아니랍니다. 밉상 보존의 법칙이라고. 밉상 총량의 법칙. 어느 조직이든 있지. 밉상은 일정량이 있어요. 그럼. 주변에 밉상이 근데 없다. 당신이 밉상이야. 당신이 밉상일 수도. 오늘 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저 작가가 써준 겁니다. 준비하나입니다. 저는 아니에요. 나는 빼줘.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토박이십니다. 때문에 직구보다는 변화구를 추구하는 화법을 쓰시는데요. 벌써 재밌어. 아니 시작부터 재밌어 뭔가. 어른께 이런 말 드리긴 죄송합니다만 가끔 밉상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밥을 다 먹고 난 뒤 밥을 다 먹고 아이고 아이고 물이 제일 맛나네. 최고야. 벌써부터 밉상이야. 자 자 이런 겁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이래요. 점심을 부실하게 먹어서 그런가 저녁 일찍 먹자. 아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 아 아무거나 수제비 할까요? 수제비? 네. 네가 먹고 싶으면 하. 그럼 국수 삶을까요 어머니? 수제비나 국수나 같은 종류 아니야. 밀가루 아주. 밀가루 먹으면 난 속이 더불어 가는데. 뭐 사과는 없어 그니? 뭐 먹으라고. 아 어머니 그럼 찌개로 끓일게요. 김치찌개 어떠세요? 제가 꽁치를 넣고 끓일게요. 점심을 짜게 먹었나. 잠깐 물이 맥히네. 너무 미쳤고 물 없어. 그럼 어머니 곰국 남은 거 되니까. 어제랑 그제에도 곰국 먹었는데. 곰 새끼만 하면 삼색에 곰국만 먹으면 곰국 좋지. 뭐. 먹자. 아니에요. 그럼 저기. 그러면 그냥 있는 반찬이랑 먹자. 좋지 그게. 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빙빙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밥을 차려 넣으면요. 이게 뭔 냄새냐? 가지 무침이냐? 두부인데요. 그래요. 멸치 전부터 가지 무침 먹고 싶더라니. 나한테 헛냄새. 헛것을 보인다 했잖아. 헛냄새가 나네. 아 이거 다른데. 아 이건 가진디. 이러시고요. 뻔히. 뻔히 멸치가 식탁에 놓여 있는데. 도토리묵이냐? 네. 어머니 도토리묵 드시고 싶으세요? 저녁에 만들까요? 됐어. 귀찮게 무슨 도토리묵이요. 요즘에는 반찬가게에서도 맨들어 팔긴 판다는데. 그런 건 안 먹어봐서 괜찮은지는 모르겠다. 아이 괜찮아. 하시죠. 차라리 드시고 싶으신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니까 속도시 뭔지 제가 들여다봐야 되고요. 또 얼마나 극단적이신지 TV에서 여행지 소개를 하기에 어머니 가시고 싶으세요? 여쭤봤어요. 그럼 돌아오는 답변은? 됐다. 사람 박을 막으라고. 난 저런데 싫어. 근데 며칠 전에 칠순내는 다녀왔다는데. 아 네. 갔다 와서 얼굴이 쫙 폈더라. 나는 됐어. 어차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펴지겄냐. 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데요. 가끔 턱턱 이렇게 뱉으시는 말이 뼈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달이었어요. 아버님 산소에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저께 출발했어야 되나 보다. 애비가 피곤해서 늦게 출발한 건데 누굴 탓하겄어? 이렇게 눈치를 주시고요. 환장하거든. 뜬금없이 칭찬을 건네실 때도 있어요. 난 애미가 참 좋다. 아 네? 우직해서 참 좋아. 누구네 집안이 있게 거기 며느리는 어른들 왔다고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내오고 그러던데 애미 봐라. 한 자리에 우직 거기 앉아있고 말이야. 세종대왕 동상인 줄 알았어. 나는 우리 애미가 우직허니 참 정신사납게 안 하는 게 참 좋아. 이렇게 돌려서 혼내시죠. 가끔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 어머니 속 있게 잘 챙겨주실 때가 더 많아서 항상 감사하죠. 어머니 제가 앞으로 그 속마음 더 꿰뚫어볼게요. 그러니까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무슨 뜻이냐? 네? 저는 진심이에요 어머니. 잘 알았다. 어제는 말 못한 것뿐이에요 할 말은 따로 있죠 그댈 사랑해 햇살이 눈에 부셔 네 이문세 할 말을 하지 못했죠. 어머니 저기 모셨습니다. 어머니 안 가시고 잠깐 오셨는데 정말 가지 냄새가 막 이렇게 나세요 어머니? 가지 냄새 나뉘긴 한다고 그러는 거지. 안 나는데 그러나 아이고 그러나 여기 난 이렇게 찐빵이요? 아 이거 마우스에요 어머니. 아 그래다. 찐빵이 요즘 먹고 싶어서는 찐빵으로 보이세요? 지금 마우스로 보이네. 어머니 그냥 돌려 말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 얘기하세요. 시집 못 갔지? 그럼 왜 갑자기 이유가 있어 보여요. 그런 식으로 가봤네. 어머니 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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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머니가 뼈를 때리죠 뼈를 때리죠 아니 아까 뭐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뭐 하나 문자 왔는데 문자 왔어요. 여기 저기 저 박형수 씨인데 저 충남 광천 출신이거든요. 김 유명한 아 예예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시래요 하신 말씀이 나는 괜찮아 그런 거 이제 그거를 무조건 이제 네 어머니들도 이제 너 그렇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시기 미안하니까 좀 알아서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 근데 그거 이제 지역색이 짰습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또 이렇게 다 이게 또 어디나 장단점이 있고 또 재미가 있는데 약간 충청권이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몇 년 살았습니다. 제가 네 거기 보면 이제 당시에 그 당기사병들 당기사병들에 친해가지고 정서를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이고 근데 약간 진짜 이런 식이에요?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코미디언들은 충청권 출신이 많은 많습니다. 코미디언분들 충청도 분 되게 재밌어요. 돌려가기에 고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트가 나오는 거고 거기서 나온 꽁트가 옛날에 괜찮아요. 그렇죠. 아니 뭐 저기 괜찮아요. 사람을 쓰고 반대로 아니요. 아니요. 이 찬유현 선배님도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아 오늘 꽁트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 이번 주 우사의 주제가 밉상이에요. 주변에 밉상인 분들 귀여운 밉상도 괜찮고 정말 한 대 꽉 쥐어받고 싶은 밉상도 다 괜찮습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 무료고요. 보내실 때 말머리 밉상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무조건 선물 드리고 사연으로도 길게 빼드릴게요. 사연으로 나가시는 분에게는 하여튼 선물을 드립니다. 김미경 씨 친구 시어머님이 논산분이신데요. 논산분이신데요. 말투가 정말 비슷해요. 아 칠수씨가 했던 말투랑 어머님이랑 너무 비슷해서 혼자 웃으셨대요. 뭔 뜻이요? 또 또 또 또 또 또 아니 화내요. 시어머님 웃던 분이 나랑 그런 식으로요? 아니 아니 칭찬하신 거예요. 칭찬. 나는 잘했다고. 서울 시내 상황을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을 10분 전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요. 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런 문자들이 참 많이 옵니다. 0209님 오늘은 좀 선선한데도 무기력해지네요. 여름철 입맛도 듣는 음식 없을까요? 하셨고. 이것저것 많죠. 음식으로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숙자 씨 문자도 소개해드릴게요. 내일 아흔 된 어머니 댁에 갑니다. 입맛이 없으시다는데 어떤 음식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는 문자가 왔는데 날씨도 오시니까 참 입맛 없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팁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잃어버린 입맛 되찾는 방법! 입맛아 입맛 입맛 이리 온 약간 뭐 입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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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식사 시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식욕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식사 시간은 20에서 30분 넘기지 않으셔야 되고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는 게 참 좋겠어요. 당장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 다음은 입맛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 향 좋은 채소로 요리하고 양념장을 활용하면 또 좋다고 합니다. 요즘 과일도 많이 나오는 철 아닙니까? 그렇죠. 토마토 수박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등등이 좋고요. 맛있겠다. 갈치 장어 전복 이거 다 비싼 거 같아요. 고급진 음식 이게 지금 정보는 정보인데 이게 다 비싸냐 비싸요. 더운 여름 모두 모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진짜 조금 후텁지구 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칭찬해 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아요. 서로서로 배려 하면 좋죠. 자 끝곡 뭐죠? 양용무 씨의 노래 그래서 딱 좋지 않습니까? 좋다. 잘 살아보세요. 끝곡으로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물러갈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편안하게 놀러오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오빠 둥둥 내 사랑아 천하일세 양미미도 내 사랑만 하오니까 하루에도 열두 번씩 오버